틴커벨은 흑인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정은 흑인이 될 수 있어도 틴커벨은 흑인이 되면 안 되지. 틴커벨이 뭡니까? 얘잖아. 아니야 얘잖아. 피터팬 시리즈의 짜증과 귀여움을 담당하는 아주 이상한 애죠. 또 없으면 허전해. 피터팬 주변을 알짱거리며 가끔 마법의 비듬가루도 뿌려주고 도움도 주고 웬디랑 피터팬 사이를 질투하기도 하는 츤데레 서브주인공이지. 짜증나. 바람쾌야. 근데 귀엽고 매력있는 캐릭터니까 넘어갈 수 있어. 얘를 흑인으로 캐스팅해버리잖아요. 두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첫번째로 알라딘의 자스민이 원작 애니메이션과 실사판에서의 캐릭터 성격이 다르듯이 틴커벨을 보다 주체적이고 선량하며 정의로운 캐릭터로 만듦으로써 틴커벨 하드캐리 영화가 되는 그림. 하지만 이 그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웬디와 피터팬이라는 사실이죠. 겨울왕국을 실사화해놨더니 엘사와 안나가 활약하기도 전에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올라프가 나와서 눈싸움으로 아렌데를 구했다. 에이 그럼 엘사와 안나는 뭐했는데? 행복하게 살았다. 라면 이게 겨울왕국입니까? 올라프와 마법사개들입니까? 두번째로 만약에 원작 그대로 갈 경우의 그림. 아까 얘기했다시피 틴커벨은 웬디와 피터팬 사이를 질투하며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때로는 민폐를 끼치기도 하는 캐릭터인데요. 틴커벨만 흑인으로 캐스팅이 되었다. 꼬맹이들 사이를 질투하는 흑인 시녀. 자 이 말이 너무 지나치고 차별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봅시다. 틴커벨은 피터팬이랑 웬디 사이를 질투해서 일부러 웬디를 선장한테 갖다 바치기도 하는 등 여자아이가 맘에 안든다고 청부살인을 요청하는 캐릭터일 뿐더러 쭈쭈바 안줬다고 밥상 뒤엎고 세상 서러운 몸짓발짓을 하는 담비같은 캐릭터라고 원래부터가 개싸가지 바람쾌야. 만약 원작 그대로 피터팬이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로즈티코 하위호환 혹은 동급의 민폐 바람쾌에다가 흑인을 캐스팅한 꼬라지잖아. 욕먹으라고 캐스팅한 수준이라니까? 티코 생각해봐. 배우가 잘못했어? 캐스팅 제의 들어오니까 나갔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했을 뿐인데 온갖 비호감과 조롱은 티코가 다 받잖아. 총알바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흑인은 요정이 될 수 없냐? 흑인캐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틴커벨이 아니죠. 얘가 틴커벨이죠. 그럼 얘를 연기해야지. 팔콘이 캡틴 자리 물려받았다고 스티브라고 개명하진 않잖아. 뭐 차라리 틴커벨이 에프킬라를 맞고 뒤진거임. 그래서 요 친구 1위 대사가 틴커벨을 잇는 피터팬의 2대 요정이 되어서 새롭게 모험을 떠나는 그런 영화였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생겼을까요? 자 다음. 캐스팅된 배우에 관련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어공주도 문제가 참 많았죠. 비주얼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할리 베일리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특출난 부분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뭐 노래를 잘 불러서 캐스팅을 했다는데 인어공주역에 거론되었던 캐스팅 후보들을 보자면 클로이 모레츠. 키게스의 히걸. 렛미인을 필두로 수많은 역할들에서 호연을 보여줬었죠. 연기력이 탄탄한 아역배우 출신. 마야호크. 기묘한 이야기. 원서 오프너 타임인 할리우드 등의 굵직한 작품에서 활약한 우마서먼의 따님이죠. 젠데이아 콜먼. 말하면 입 아프지. 스파이더맨 엠제이 역할을 맡아 논란을 단번에 종식시켰고 지금은 뭐 다들 찾는 배우 아냐. 헐리우드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라이징 스타 아뇨. 린제이 로한. 음... 머리가 빨갛지. 음... 포피 드레이튼. 심지어 이 사람은 인어 역할을 맡았던 배우고요. 샨나라 연대기에서 엘프 선봉대 역할을 맡은 탈인간 이종족의 찰떡인 배우입니다. 아리아나 그란... 야! 말해 뭐해. 어? 빅토리어스 캐시 아리아나 그란데요. 심지어 잘나가는 가수자네. 노래로 뽑혀도 킹정 아닙니까? 우와... 정말 쟁쟁한 캐스팅 후보를 제치고 합격한 사람은? 노래 잘 불러서 뽑았다고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는데 잘 불러서? 이거 뭐... 노래가 아니라 어인공수도 단증이라도 있나본데? 비주얼을 빼고 봐도 이 캐스팅에 납득하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비주얼이야 뭐 약간 보다 보면 합리화가 되는 외모랄까? 물론 첫방에는 납득이 안되긴 해. 하지만 노래...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지. 인지도.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할리 베일리랑 젠데이아를 세워놓으면 누구를 더 많이 알아볼까? 연기력. 즉, 커리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연기라도 잘하면 몰라요. 그로우니씨라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할리 베일리입니다. 같이 보시죠. 본인이 칠 대사를 눈을 내리 깔면서 치고 본인 대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대사를 전달할 사람을 쳐다보고 대사가 끝난 뒤 허공을 2초간 응시 후 연기하고 있는 인물을 눈을 깜빡이며 쳐다보기만 합니다. 할리 베일리가 연기하고자 하는 인물의 감정상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이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스처나 시선처리 등도 불안정하죠. 이 연기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귀신을 보는 신내림을 거부한 무당 집안의 딸이었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할리 베일리의 연기는 대사 전달이 고작입니다. 이렇듯 연기력이 검증이 안된 배우가 아니라 이미 시트콤에서조차 좋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잠깐의 클립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클로이 모레츠, 젠데이아, 아리아나 그란데는 여태껏 본인들의 활동과 커리어로 증명을 해온 명배우들입니다. 이들을 제끼고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이 되었다는 건 이 배우들의 커리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며 캐스팅에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신 1등급에 온갖 포트폴리오 스펙들 준비해서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에 면접자가 농어촌 전형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뽑혔어. 왜냐고 물어보니까 노래 잘 불러서 OT 때 잘 놀 것 같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명실상부 디즈니를 대표하는 공주들 중 하나인 인어공주 역할을 캐스팅할 거라면 흑인을 캐스팅해도 커리어가 탄탄하고 완성된 배우를 기용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팅커벨 역할에 거론되었던 배우들을 살펴보자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캐치에서 연기 잘했습니다. 영화가 병신이라 그렇지. 노래도 잘하죠. 가수니까. 젠다이야. 이틀째야. 시발 이틀째. 마고로비 헐리우드 최고 주가인데 하고 싶다고 어필까지 했습니다. 할리퀸으로 이미 광년이 연기는 보장되어 있죠. 심술궂은 팅커벨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칼렛 요한슨. 블랙이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영화에서 호연만이 보여줬고 결국 이 4명의 캐스팅 후보들을 다 제치고 최종 선정된 배우는 커리어가 아예 없는 배우는 아니에요. 영화 솔트에서 솔트의 이웃집 꼬마 역으로 여련했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시트콤이나 이런 곳에 출연을 했는데 할리벨이랑 같이 나온 그로우니씨에서 나름의 호연을 보여줍니다. 뭐 같이 갖다 박아나서 그런건진 모르겠지만 연기를 잘 해요. 비주얼을 보자면 확실히 예쁩니다. 하지만 팅커벨은 아니죠. 로우앤오더같은 범죄수사물에서 나오는 시크한 부검이나 그레이아나토미같은 메디컬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의사 즉 전문직 여성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스크 아닌가요? 날카롭고 냉철한데 가끔은 따뜻한 장난기있고 심술궂은 팅커벨의 캐릭터랑은 그닥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경쟁배우들의 커리어, 연기력, 팅커벨에 어울리는 마스크를 꺾어버린 요소는 PC쪽과 관련된 유명한 활동가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체크도 안되어있고 단순한 의혹 제기이니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진데시라는 자그마한 영화로 데뷔한 야라샤이디는 데뷔 이후 여성의 교육과 임파워먼트, 할리우드의 다양성 이슈를 다루며 본격적인 PC활동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우먼 리더십스쿨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야라클럽을 만들었고 고등학생들이 사회 이슈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회의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미셸 오바마의 교육이니셔티브 렛걸스런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에 입학할땐 활동가로서의 성과를 보인 샤이디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죠. 이처럼 PC활동가로서의 이력이 필모그래피나 연기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배우가 사회운동을 하는걸 비판하지는 않지만 배우로서의 경력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 사회운동으로 유명하다면 배우가 아니라 활동가가 본업인거거든요. 아니 무슨 틴커벨 배우 오디션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니고 생기부를 보고 뽑는다는게 말같지도 않지만 설마 이것때문에 뽑았겠어요. 그쵸? 어쨌든 이런 활동이력이 있고 흑인 배우를 납득이 가지 않게 뽑았다는 점에 있어 이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PC요소를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아 크크 이건 틴커벨로 캐스팅만 해도 긍정이지 크크 오늘날의 디즈니를 보면 마치 과업처럼 배우에다가 1.5PC 1PC 이런식으로 영화 한편당 점수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적이고 역겹고 노골적이죠. 관객들은 팬들은 모두 알아차리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채 위선적인 수식어로 덮어대고 있죠. 정작 중국이 이제 흑인 캐스팅하지마 하면 네네 그럼은 입죠 하면서 위구르족 탄압에는 따봉을 들 새끼들이 말이에요. 흑인의 인권신장을 외치고 싶나요? 그럼 주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의 흑인을 캐스팅하세요. 오죽 안 어울리게 캐스팅하면 교묘하게 흑인들 엿먹이는 것 같잖아요. 어울리고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을 주는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맞는 배역을 준 다음에 어이 봐봐 내가 떠먹어주려고 했는데 또 못 먹지? 라며 생생내고 조롱하는 느낌이라고요. 가르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가 그게 안되면 최소한의 사회적 규번만 지키면서 굿즈나 쳐 팔았으면 좋겠네요. 에 이제 다음 실사화는 겨울왕국을 할건데 올라프는 개똥 굴려서 만들거니까 그런줄 아세요? 올라프가 개똥이라 싫다구요? 존나 개똥 차별자 새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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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